조준히 하다 보니까 기회는 다양하게 있네요. NFT 아트로만 상작 활동이 가능한 게 아니라 연사로도 NFT가 굳이 아니어도 우리랑 같이 수박을 해보자.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서 연관성이 있는 부업 같은 게 수바로도 생겼다. 이건 되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 아트도 예술씬에서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는 접근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거품이 거치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약간 낙타 작가님이 놀 수 있는 물이 점점 물맛 났다. 크리에이터 윈터다 보니까 NFT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꾸준히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도 많이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는 작업 활동 자체보다는 이제 강연이나 뭐 이런 특강 같은 거 다니는 외부 활동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도 많이 바쁘고요. 어떤 강연을 좀 많이 하시나요? 약간 아티스트 특강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NFT인가요? 그냥 아티스트에요? 아니면 NFT 아티스트에요? NFT 아트죠. 사람들이 그래도 NFT 아티스트에게 듣는 뭔가를 더 좋아하시는군요. 약간 보통 특강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구성원 듣는 수강분들이 NFT 창작자 아니면 NFT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더 많다. NFT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NFT 아티스트 도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주요 수강생들이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이제 만나서 제가 아티스트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꾸준히 이제 아직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짜 꾸준함이 어려운 것 같아요. NFT 아티스트를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좀 비법?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비법이라기보다 사실 작년에 저는 이제 NFT를 시작할 때 거의 극초반에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워낙 이제 알아가야 되고 정보 이제 배워야 되고 정보를 빨리빨리 캡쳐야 되는 게 바쁘다 보니까 계속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이 열기가 분명히 사그라들 것이다 라는 거는 저 외에 같이 활동하는 아티스트들도 다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지금 같은 윈터까지는 사실 모르지만 분명히 작년과 같은 이렇게 엄청 불장 같은 느낌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고 아티스트로 어차피 이제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일단은 또 NFT 씬에서는 제 작품을 좋아해 주고 컬렉팅 해준 컬렉터 분들도 계시니까 활동을 꾸준히 하는 걸 보여 드리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또 이런 연사로 특강 같은 것도 불러 주시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기회는 다양하게 또 있네요. NFT 아트로만 나의 창작 활동이 가능한 게 아니라 연사로도 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기회들이 오는 거 같아요. 오히려 또 NFT 씬에서 활동을 또 열심히 해도 외부에서 그걸 또 이제 좋게 봐서 NFT가 굳이 아니어도 우리랑 같이 협업을 해 보자 아니면 외주를 준다거나 이런 의뢰들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생각지도 못하게 난 NFT 아티스트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영화계 관계자라든지 외툰 관계자라든지 심지어 뭐 예를 들면 음악가가 앨범 자켓 하나 그려줘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한 좀 길이 생기네요. 생각보단. 근데 처음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다 어렵게 느껴질 것 같고 NFT 아티스트 어떻게 돼야지? 뭐부터 시작해야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이거를 그냥 오픈시에 올리기만 올리기만 하면 팔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꾸준하게 이어가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제 NFT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면서 몇몇 잘 되는 사람들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잘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꼭 계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에 올리는 사람마다 주변에서 다 팔린다고 하니까 내 것도 판매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나 어떤 판매됐을 때 받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나도 바로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기대감을 갖고 접근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면 사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빨리 이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판매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실망도 크게 되고 또 실제로는 작년에 엄청 불장일 때 그렇게 중간에 진입하셨다가 이제 NFT 활동을 아예 안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 오히려 약간 부정적으로 나 이 시장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냥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을 거고 그리고 뭐 아 어차피 나는 안 팔리네? 그러면서 안 하시는 그게 사실 짧게 보면 안 되거든요 짧게 볼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짧게 보거나 당장 눈앞에 이익을 보고 접근하신 분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관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하우죠? 저는 그냥 사실 디지털 아트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NFT 아트를 만났었고 NFT 아트를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었으니까 이제 계속 하고 있었던 건데 원래 본업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약간 NFT 아티스트를 해야지 이 느낌보다는 NFT 아트로도 내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접근으로 좀 왔었어요. 좋은 포인트네요. 이걸로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NFT 아트를 계속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컬렉터가 생겼고 또 이 씬 안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티스트든 컬렉터든 여러 관계자분들 그분들이랑 또 이제 소통을 하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뭐 이러면서 또 좋은 정보나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얻으면서 또 활동에 대해서 영역을 더 높일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끊이지 않게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의 이유들이 중간중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기존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분에서 플러스였다라는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네. 되게 좋은 포인트네요. 근데 뭐 기존에 막 그렇게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수입이 좋았던 건 아닌데요. NFT 아트를 이제 만나고 나서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더 늘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플러스 쇼츠를 해가지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면은 연관성이 있으니까 좋은데 갑자기 택배를 해가지고 뭐 부업을 한다. 하면은 사실 좀 연관성이 없으면서 힘들잖아요. 근데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서 연관성이 있는 부업 같은 게 추가로 더 생겼다. 이건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NFT를 시작할 때 만났던 아티스트 몇몇 분들은 아직까지도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현업에 있는 일들을 계속 쭉 이어오면서 NFT를 이어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업으로만 NFT를 너무 생각을 하시게 되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아예 처음부터 나 올빵 하기보다는 올빵 초 표현이 있는 분들 중이다. 처음부터 나 그냥 뭐 전업으로 NFT 아티스트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대차게 준비하기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부드럽게 하나씩 이렇게 옮겨가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길게 보시고 네 길게 보시고 활동하시는 게 길게 볼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NFT라고 하는 게 사실 모르겠어요. 대중적인 인식이 PFP NFT로 처음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비플 작품도 보고 다양하잖아요. 너무 NFT 작품이 더 샌드박스처럼 복셀아트도 있을 수 있고 낙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아티스트잖아요. 네. NFT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일단 디지털 아트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NFT 아티스트로서 이제 영역을 넓혀서 활동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현대미소신에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해오시던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이제 NFT에 들어와서 내가 가진 그림들을 또 NFT 신에서 디지털로 어떻게 풀어갈까 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NFT 아트를 이제 디지털 아트로 만났지만 이런 것들을 NFT 신에서 어떻게 풀어가고 또 이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어떻게 풀어갈지 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면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작품 자체가 굉장히 NFT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디지털 아트였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애초에 디지털이니까 원래 아날로그였던 게 아니니까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NFT 아트를 하게 된 것도 미국에 계신 소연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현대미술을 하고 계신 분인데 미국에서 NFT 아트가 지금 현재 엄청 핫하다 해서 작년 초에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디지털 아트를 하고 있으니까 NFT 아트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전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한국에 거의 하시는 분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고 이래서 처음에는 아 네 이러고 말하는데 한 두 번 정도 더 권유를 해주셔서 그때 이제 몇몇 한 두세 분의 작가님과 이제 NFT 아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바닥부터 이제 좀 부딪히면서 정보를 찾고 이제 막 해외에 있는 것들 뭐 이제 다 찾아보고 이러면서 까스비? 까스비도 몇 십만 원씩 날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디지털 아트를 하고 있는 게 운이 좋게 작용을 해서 NFT 아트 자체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은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연관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날로그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아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를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그 NFT로 파는 게 아날로그 갖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요즘엔 디지털 액자도 나오니까 맞아요. 그 디지털 액자에 딱 그 넣기 좋은 게 또 디지털 작품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현대미술씬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던 분들 중에는 NFT 아트로 들어와서 자기 거를 이제 디지털 또는 NFT 아트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NFT 아트를 판매하면서 나의 이제 그 피지컬? 피지컬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현물 형태의 그러니까 페인팅 작품 같은 것도 실제로 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하던 거에서 연장성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포인트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꾸준히 하는 게 그냥 뭐 아무 이유 없이 또 꾸준히 하진 않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관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NFT 아트를 사실 만났을 때 돈이 된다는 것보다 제일 크게 느꼈던 매력은 디지털 아트도 예술씬에서 이제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 라는 접근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기존에는 어땐데요? 기존에는 사실 제가 이제 NFT 아트를 만나기 전에는 아트스트라는 이제 이름을 너무 갖고 싶긴 했는데 그래서 디지털 아트를 시작했고 근데 사실 어떤 전시라던가 이런 접근보다는 약간 상업외주 저는 이제 앨범 커버나 북커버 같은 작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아 이게 예술일 수 있을까? 라는 고민도 많이 있었고 반면에 외부에서 이걸 예술로 봐줄까? 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NFT 아트를 만나면서 뭔가 디지털 아트도 하나의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였고 실제로 비플의 작품들도 세계에서 유명한 뭐 이제 크리스트나 소더비 경매 같은 데에서 이런 디지털 아트들이 경매까지 나오고 이런 분위기들을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아 이러면 내가 더 NFT 아트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조건을 했었는데요. 계속 NFT 아트를 하면서 보고 싶은 게 디지털 아트가 우리가 흔히 아는 갤러리나 현대미술씬에서 어떻게 받아져 가고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 때문에 계속 이 씬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게 뭐 더 샌드박스라고 하는 플랫폼만 하더라도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갤러리가 이제 전시가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아 뭐 온사이버라든지 다양하게 많으니까 이미 운영하고 계시죠? 네 온사이버도 있고 크리프토북셀도 제 혼자의 소유는 아닌데 이제 몇몇 아티스트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제 공동으로 사서 가지고 있는 땅도 있고요. 그렇군요. 크리프토북셀이나 온사이버 같은 곳에도 이미 있고 플랫폼은 나날이 늘어날 거니까 듣다 보니까 약간 낙타 작가님이 놀 수 있는 물이 점점 물 만났다. 기존의 NFT 아트를 만나기 전에는 사실 저를 그렇게 찾아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외주, 상업 외주 클라이언트들은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NFT 아트를 하고 나서 작년부터 이렇게 엄청 붐이 일어나고 이랬었을 때 갤러리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었고요. 뭐 아트페어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트페어 보면 낙타 이름 맨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요. 제가 보니까 모모한 화면을 맨날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많이 불러주셔서 전락하는 작가님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진정성 있게 이 씬을 바라보고 이 씬 안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제가 작업을 좀 더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는 그 근본적인 자세가 좀 계속 고민이 되는 거 같아요.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크리프토북셀 라서 NFT가 이제 막 망할 거라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이제 끝났다. 끝장이다. 이런 말도 많은데 NFT를 저도 좀 약간 멀리 보고 좀 넓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직접 NFT 아티스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일시하는 부분도 많고 또 다른 면도 있고 좋네요. 크리프트 윈터 그렇죠. 지금 윈터라고는 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불장은 분명히 꺼질 거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현상을 나쁘게만 바라보진 않아요. 아티스트 입장에서 물론 반대하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몇몇 아티스트 분들은 오히려 이 시기가 좀 거품이 거치는 시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거품이 많이 빠지는 시기. 작년에는 워낙에 이제 아티스트들의 개인 NFT 아트들도 엄청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제너레이티브 아트 형태가 PFP라고 하는 그런 아트들도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투자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NFT 아트보다는 이제 PFP 아트로 투자 단점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워낙 과열된 형상이 이제 엄청 심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직접 겪어보고 실체를 알고 또 아 이게 무조건 돈으로만 보고 접근할 그건 아니다. 라는 걸 직접 느끼면서 거품들이 많이 빠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아트테크에 대한 관점을 다시 이렇게 다시 풀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어떤 부분을 좀 걷어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좀 더 이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 액자부터 저만간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게 좋을까? 그리고 뭐부터 이제 거기다가 전시를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디지털 액자를 아직 너무 사고 싶은데 집에 아직은 설치할 공간이었기 때문에 또 디지털 아트 제가 비단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또 하면서 이제 전시에 참여하고 다른 작가님들의 이제 디지털 아트가 디바이스에서 전시되고 있는 것도 보고 이럴 때 보면 그것도 또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갖고 싶고 얼마 전에 대형 전광판에 낙타 작가님이 전시됐죠? 네. 작품. 장난 아닌데요. 요즘에는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도 백화점에 가거나 어디 대형 쇼핑몰 가잖아요. 그럼 다 디지털 액자 엄청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갑자기 막 얼마 전에 롯데백화점 갔는데 저희 집 앞에 고래가 엄청 큰 게 막 지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확 하면서 그러는데 디지털이니까 가능해요. 맞아요. 다 이렇게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런 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꼭 NFT가 아니더라고요. 디지털 아트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단순히 저 컴퓨터만 좀 만지면 다 하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페인팅 작업하시는 실물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실제로 접할 때 엄청 매력적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또 디지털은 디지털 나름들의 매력이 또 엄청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근데 이제 작년에는 워낙에 이제 NFT의 그 씬 자체가 엄청 끌어 올랐었다면 현재는 이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에 많은 기업이나 기관들에서도 이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미디어 전시회관에서 엄청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미디어 전광판이나 외부 사이니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거기에 전시할 기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시되는 것들 가서 이렇게 보면 와 하고 이렇게 좀 넉넉히 바라보게 되는 작품들도 있고 이게 NFT 아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메타버스도 메타버스인데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 흐름 자체가 이렇게 쏙 넓게 바라보면 뭐 단순히 뭐 윈터다, 침체다 이렇게만 모일 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작년에 이제 개인 NFT 아트 발행해서 판매되고 이런 것만 보면은 이제 올해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윈터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작년에 그렇게 활동함으로 인해서 올해 또 그 외에 이제 연결돼서 생기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유럽을 갔다 오고 이제 6월달에 NFT, NRC 컨퍼런스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쁘게 지냈는데 그 시점부터 이제 국내에서 뭐 미디어 전시라던가 뭐 백화점의 외부 사이니즈에서 전시할 기회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제가 축전으로 이렇게 디지털 아트를 만들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오프라인 갤러리에서 전시를 이제 한 달여 정도 한다고 해가지고 또 제 축전 작품도 거기에서 이제 디스플레이로 전시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전시가 생기고 어떤 활동할 거리가 계속 생겨나더라고요. 씬을 깊게 들여다보면 계속 작은 뉴스 하나에도 이렇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좀 넓게 바라보니까 약간 좀 시대의 흐름도 다시 보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아직 이제 그 NFT 아티스트를 꿈꾸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실 거고 이제 하고 계시지만 방향을 못 잡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이번 인터뷰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아티스트로서 계획이 있다면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NFT 씬에서 막 활동하느라 너무 이제 정신이 없었고 올해는 이제 내가 그 NFT 씬에서 내 작품을 막 보여주는 거 말고 이제 외부적인 활동 그걸로 인해서 연결되는 외부적인 활동이 많았었다면 지금은 이제 아티스트로서 좀 더 다듬어진 제 작품에 대한 세계관? 음 그런 것들 또 이제 기존의 퀄리티보다 좀 더 높여서 활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다양하게 아 저 아티스트는 뭔가 돈이 된다기보다 재밌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 씬에서도 활동을 진짜 재밌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존 예술 씬과 연결할지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아 기존의 현대 미술가? 네. 그래서 NFT 아트로서 이제 좀 아티스트라는 이름을 얻고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저도 더 보여줄 수 있는 넓은 곳을 목표로 하는 것도 사실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저는 좀 제가 재밌는 아티스트 재밌게 활동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세계관과 맞물려서 이제 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그 여행지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또 작품을 그대로 만들고 그러니까 작품 세계로 들여오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라는 표현은 좀 웃긴데요. 재밌게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NFT 아트부터 개인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 사이에 뭐 유럽도 갔다 오고 미국도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해외 나갔을 때 어떤 경험을 좀 하셨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여행하는 걸 되게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NFT 아트를 하기 전에도 약간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이제 여행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저를 되게 충족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NFT 아트를 만났는데 이제 프리랜서로서 좀 자유롭게 활동하다 보니까 해외를 이제 기회가 되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 나갔었을 때도 이제 재밌게 이제 여행을 하면서 좀 작품에 대한 구상들도 하고 거기 나라에 있는 경험들도 좀 하고 싶고 이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유럽에 나갔을 때는 이제 프랑스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의 NFT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전시가 되고 있었거든요. 매점도 노엘 말씀하신 거예요? 네. 노엘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조그맣게 유럽의 이제 어떤 NFT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단체들이 이제 작은 컨퍼런스들을 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컨퍼런스도 참여하면서 유럽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고 있고 분위기가 어떤지도 보고요. 미국에서도 NIC 컨퍼런스 때문에 사실 갔었는데 또 한국과 뭔가 다른지 이런 것들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노는 분위기에 이런 이벤트나 파티 같은 데 참여해서 어떤 분위기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도 좀 봤었고요. 오늘은 NFT 아티스트 낙타 작가님과 인터뷰 진행했고요. 오늘 인터뷰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뿐이에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전에서 나온 노하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진솔한 이야기?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멋진 작품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